기상캐스터 배혜지 1도를 보이며 요 며칠 기온이 워낙 높았어서 날이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겠지만 평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는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청주 7도, 충주와 괴산 5도, 제천은 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와 보은 21도, 충주 10도, 제천은 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 흐린 날이 많은 가운데 목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고요 비가 지난 뒤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휴일에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세븐 충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에raf τε